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연도별 기출분석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학년도 문제를 저희가 해결을 할 건데 그 전에 이 반에 해당하고 있는 특징을 조금 얘기를 하고 할게요 지금 저희가 기출분석반에 해당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출분석반은 영역별로 했어요 저희가 영역별에 따른 기출분석을 갖다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촬영되어 있는 게 있고 그래서 물리화학, 분석화학, 무기화학까지는 이제 제가 강의를 했고 나머지 하나를 갖다가 권혁 교수님이 유기화학에 해당해서 이렇게 영역별로 했어요 영역별로 정리를 하는 것은 그 영역에서 제가 본인 스스로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시험 범위가 허용돼서 출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제가 기존에 해당해서는 연도별에 해당하고 있는 기출분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각 연도마다 어느 정도 시험에 있을 때 출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작년에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올해 가장 빈도가 높게 출제될 영역이 무엇일까 그리고 핵심적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맨 마지막에 마무리 지어서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자기가 공부 안 한 부분 자기가 약한 부분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마무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충격을 좀 받았어요 맨 마지막에는 저는 영역에 해당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해당해서 시험에 나올 영역들이 이런 부분에 해당해서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뭐 쪽집게 수업도 있긴 했지만 시끄리 반이라고 해서 그건 맨 마지막에 한 2주 정도 남겼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숙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는 접근하기가 용이하지만 그게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2주 만에 그 내용을 갖다가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숙제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연도별에 대한 기출분석관을 좀 만들었어요 이게 제목을 보면 연도별에 해당하고 있는 문제들 그냥 해결해 보는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학년도를 보는 게 아니죠 내년도에는 저희가 24학년도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새롭게 할 거예요 강의를 여러분들이 24학년도 볼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23학년도에 맞춤에 해당하고 있는 대비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2반을 갖다가 개설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출제는 어떤 방향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이때 결정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14학년도부터 19학년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때 해당하고 있는 기출분석을 할 때는 23학년도에 어떤 영역들이 비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라는 걸 관점을 거고 거기에 대한 소재 분석을 한 거예요 알겠죠? 어떤 소재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알겠죠? 그래서 19학년도까지는 23학년도에 초점을 맞춰서 23학년도에 초점을 맞춰서 23학년도에 초점 요즘에는 시옷을 쓰죠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주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주제 아 이런 주제들이 됐구나 그러면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뭐가 있겠어요? 인접 지식들이 있겠죠 인접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인접한 내용 및 지식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왔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때 필요한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20학년도 19학년도에서 20학년도로 바뀌면서 달라진 건 뭐예요? 지금의 출제 방식으로 정해진 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출제 방식이죠 이 출제 방식은 현재 해당하고 있는 출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점수 배치예요 점수 배치 알겠죠? 그래서 기존의 논술형이 사라지고 맞죠?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형이 없죠 여기는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문제를 해석하는데 여기에 논술형이 있어요 이걸 기존에 해당하는 논술형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딱딱 구분해서 4점짜리 2점짜리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 문제 할 때 초제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때 방식이니까 예를 들어 19학년도로 5점짜리도 있고 4점짜리도 있어요 알겠죠? 그거 방식으로 그대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 다음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기 출제 방식이 21학년도 22학년도 올해가 23학년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학이 됐던 전공이 됐던 교육과정 평가원과 계약을 합니다 3년 계약을 해요 3년 계약을 해요 3년 계약 그래서 교육학을 갖다가 보면 21학년도에서 20학년도에서 21학년도로 딱 넘어가면서 뭐가 달라져요? 물론 이때 코로나가 되면서 뭐지? 교육에 해당하고 있는 실제 사항을 갖다가 발현하는 교육 실무 행적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맞죠? 그거는 22학년도 마찬가지 그럼 23학년도라고 다를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교육 행정에 해당해서 계획표가 빠졌어요 그러면 새로운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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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거기에서 논의가 있을 거고 맞죠? 그 논의상에 해당해서 기존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흡수되려고 할 때 기존에 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이스라엘 방안들 이런 것들이 계획표에 포함돼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는 거의 100발백 계획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저 또한 그렇게 보여요 전공은 어떨까요?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는 21학년도부터 바뀌어지게 된 게 뭐가 바뀌어요? 여기가 딱 되면서 출제 방식에 해당하고 있는 틀이 기존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육학 교육론이 2점짜리가 사라졌어요 맞죠? 그래서 출제 방식이 보시면 교과 교육론 모두 몇 점짜리로 바뀌었느냐? 4점짜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교시 3문제 3교시 3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부 다 4점짜리로 해서 총 6,4,24점 24점으로 이렇게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나머지에 해당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물리, 무기, 분석에 해당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에요 6위까지 그러면 물리, 분석, 화학, 비중별로 할게요 비중별로 유기화학 분석, 화학, 무기화학에 해당해서 보시면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저 학부나 대학원 다닐 때 해당하고 있는 배점의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거는 사이드 감옥 이게 주요 감옥 그래서 이게 비중이 높고 이게 사이드 그래서 그때는 이게 70% 이게 30% 근데 지금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두 개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년도 이게 16점이 나왔고요 이게 16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몇 점이에요? 32점에 해당해서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거 12점 이거 12점이에요 이게 24점이에요 그래서 총 56점에 해당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나요? 이거는 21학년도하고 22학년도 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문제 21학년도 22학년도 보시면 문제 번호에 해당하고 있는 영역이 21학년도고 22학년도에 딱 두 문제 빼고 그럼 아예 영역도 똑같아요 알겠죠? 재밌죠? 중요한 건 6위는 별도죠 6위는 내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인데 중요한 건 문항수가 많아졌으니까 전반적으로 내는 거죠 맞죠? R캔부터 어디까지? 카보닐까지 맨 마지막에 축하까지 내는 거죠 동의하시죠? 당연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물리화계에 해당해서 낸 거를 갖다가 한번 저희가 보면 21학년도 22학년도를 갖다가 우리가 타겟팅을 한다면 편도함수 영역이에요 편도함수는요 어느 때부터 됐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해서 편도함수가 나왔어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느 해에 해당해서 출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출제를 하려고 해요 이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거는 과학과목에 해당합니다 특히 화학과목은 이건 지키려고 해요 3개 연도에 해당해서 몇 퍼센트를 출제하게 돼 있느냐 40%를 반드시 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게 뭐야 20, 21, 22학년도에서 기본적으로 40%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23학년도 뭐 나올까요? 편도함수 나오겠죠 근데 편도함수 영역은 여러분 연력학의 이 썰이 재반법칙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편도함수를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편도함수를 물어봤다는 얘기 그렇다고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거 물어봤어요 기본적인 재반법칙으로 알고 있는 전제서 편도함수 영역을 물어보면 재반법칙도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출제 의원은 그래서 배점은 높지 않았어요 2점짜리로 해당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3개년도 40%로 출제하는 영역은 4점짜리로 출제를 하지 않아요 벌써 이거는 기출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보통은 몇 점짜리로 많이 출제를 하느냐 2점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됐죠? 그럼 또 볼까요? 이건 물류화기에서 나온 영역이죠 또 본다면 여기서부터 나온 게 또 있어요 19학년도까지 14학년도에 딱 한 번 나오고 이번에 오늘 기출문제 있어요 칼슘 카바이드에 해당해서 그래서 이 성분에 대한 이온성 화물에 해당하는 고체에 대한 거 나온 다음에 쭉 안 나오다가 20학년도부터 고체가 나왔는데 고체화학이 여기까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3년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알아봤더니 이분은 고체화학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봤더니 막에 해당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빡이니까 고체잖아 그리고 이분이 주심이에요 그럼 올해까지 들어가시거든요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고체화학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에 페로보스카이트 맨 마지막까지 저희가 해봤고 세 문전에 다뤄봤어요 근데 거의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페로보스카이트는 3성분에 해당하는 이온성 화물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아예 기초로 돌아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21학년도 봤더니 뭐로 나왔어요? 금속결정에 해당하는 거 22학년도 자능년에 해당하고 있는 형태 이성분에 대한 틀 이런 틀이 나왔단 말이죠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는 꼴이 있고요 그 다음 분석화학을 잠깐 볼까요? 분석화학에 해당해서는 이거는 물류학이었죠? 이건 무기에 해당하고 있는 거죠? 분석화학에 해당해서 우리가 볼 때 여기가 사념기예요 여기는 침전이었어요 여긴 다시 사념기예요 이번엔 뭐를 낼까요? 침전이겠죠 교차적으로 이 앞에 분석 제가 유튜브 찍어놨거든요 한번 그 표 보세요 거의 교차적으로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배점이 이전에는 14점이었거든요 이전에는 근데 12점으로 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분량을 줄일 수밖에 동의하시죠? 이거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크로마토그래피가 20학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분광광도법이 21학년도에 나왔어요 작년에 크로마토그래피 나왔어요 이거 앞에 19학년도에 분광광도법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 뭐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보이세요? 이제? 그러면 보세요 이것만 따져도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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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보통 침전이 2점 안 내죠 이거 전부 다 4점짜리 냈거든요 그러면 2점, 2점, 2점에 4점에 10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주요하게 어디 그렇다고 사념기가 비중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왜 침전을 낼 수가 있는 거냐면 침전 내용 안에 당연히 사념기 지식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 이거 분질 처리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내용이 나오겠지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에 해당하고 있는 타입들이 나온다는 거죠 맞죠? 하나 더 얘기할까요? 우리 매년 빠지지 않는 게 무기화학에 해당해서 지표표의 성질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표표에 해당하고 있는 성질은 매년 나오다가 20학년도에 안 나왔어요 지표표의 성질이 안 나왔어요 이때 해당해서 지표표에 해당하고 있는 성질이 나왔습니다 근데 무엇과 연동을 시켰느냐 VSEPR에 해당하고 있는 원리를 냈어요 20학년도만 안 나온 거야 그게 바가지로 먹었죠 어떻게 무기화학에 지표표 성질이 없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M5도표 BH3가 나왔는데 거기에 해당해서 정기화되어 있는 파동함수를 지정하고 걔네들에 대한 성질을 물어봐야 되는데 성질을 물어봐야 되는데 지표표에 해당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없이 걔네 1그라증까지 물어봤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궤도함수가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BH3 정도는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D3H 정도는 주어졌어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분이 들어가면서 이거 말도 안 듣나 지표표 성질의 가장 기본이 어디서부터 하는 거니까 VBT잖아요 VBT부터 딱 한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심지어는 가장 가장 쉬운 벤트 규칙을 갖다가 이용해서 구조 3개 그리는 거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C2B에 해당하고 있는 거 나온 거에 대해서 총 자의도를 통해서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진동에 해당하고 있는 운동 방식에 대한 기억편에 있어요 합 그거 표현하는 방식이 됐어요 그럼 올해도 당연히 그거 내겠죠 그냥 됐죠? 그러면 지표표에 해당하는 성질 이거는 기본적으로 4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벌써 14점이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리화학부터 유기화학은 빼놓고 물리화학, 분석화학, 무기화학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딸 수 있는 점수는 12점, 12점, 16점을 갖다가 해보면 12점, 12점, 16점을 해보면 이게 총 40점에 해당하고 있는 점수예요 맞죠? 근데 보통 여기서 어느 정도 맞으면 합격권에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느냐 26점 이상이면 합격권에 들어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26점에 유기화학이 기본적으로 몇 점이 돼야 된다? 유기가 10점은 돼야 되고요 교과교육론이 24점 중에 20점은 돼야 되고 교과교육론 교육학은 한 16점에 해당하고 있는 점수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 점수 한번 셈 해볼래요? 얼마 나오는지 내가 산수가 약해가지고 점수가 몇 점인가요? 이렇게 하면 30점이죠? 이렇게 하면 40점인가요? 맞죠? 올리면 72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점수가 72점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것만 분석해도 내가 올해 맞을 이 점수에서 몇 점을 확보할 수 있다 14점은 맞았다 그러면 연도별에 대한 기출 분석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23학년도에 초점을 맞춰서 맞죠? 23학년도에 인접적인 지식들을 정리해가면 내가 올해 합격하는 데는 이 점수는 맞을 때 떨어질 이유가 없겠죠 70점이 넘어가면서 전국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보통은 65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기가 이 정도가 맞아준다면 저는 보통 전국에 해당해서 제가 강의하는 영역 20점 이상만 확보를 해달라 반타작 이상만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지역 잘 선택하면 붙을 가능성이 높다 2차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알겠죠? 70점 넘어가면 어디든 합격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해당하는 다른 과목들에 해당해서는 그냥 연도별에 해당하고 있는 기출 분석이 연도별 그냥 문점문 풀고 앉아 있어요 물론 푸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지식 전달의 의미에는 알겠지? 중요한 거는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타겟은 예전의 과거에 묻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 해당하고 있는 거 개판으로 나온 거 있어요 어색한 거 있다고요 그건 옛날 문제니까 그러고 지나가는 거야 알겠지? 지금의 초점에 맞춰서 옛날 문제 가지고 이게 맞느니 표현이 어쩌느니 답안을 어떻게 써요? 그 답안은 뭐 알았어요? 쓸 필요가 없지 지금의 있어야지 형태에 맞춰서 답안을 울겁게 쓰는 게 문제죠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학년도 같은 경우는 2교시가 21문항이나 돼요 50점이어서 3교시는 5문항밖에 안 돼요 논술형 2문제 알겠죠? 서술형 3문제에 해당해서 이건 시간의 배치가 전혀 달라요 쓰는 방법도 전혀 다르단 말이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여기에 초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모르세요 그래서 유튜브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요것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5월 17일날 제가 유튜브를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첫 번째 화면에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 제가 편집했거든요 앞에 부분 네 그거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보고 그건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내가 한 한 달 남았다 또는 보름 정도 남았다 뭘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될까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거 중요도부터 해야지 그치 중요도 있는 것부터 해야지 맞죠? 꼭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럼 꼭 보고 들어가야죠 맞죠? 네 그런 부분에 해당해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무기화학 같은 경우는 결정장 이론에 해당하고 있는 내용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출제위원인 것 같아요 그 팀들이 알겠죠? 그래서 결정장이 두 번이나 나왔었죠? 수화 엔탈피에 해당하고 있는 거 작년에 해당해서는 이리듬에 해당하고 있는 거 맞죠? 나와가지고 4가짜리에요 플러스 4와 플러스 3짜리에 해당해서 나타나는 전화 이동전이 전화 이동전은 결정장으로 못하죠 결정장은 디디전이만 하니까 그러니까 전화 이동을 하려면 리간드장 이론이 필요하죠 맞죠? 그래서 어떤 이론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체계들에 해당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인트로를 해드렸어요 어떠세요? 연도별에 해당하고 있는 기출분석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이전에는 그냥 연도별로 한 번 쭉 풀어봐 너무 지루해요 올해 어떻게 나올까? 그 생각 없이 아 이거 풀어봤자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문제들에 해당해서 23학년대 이 지식이 인적적으로 중요할지 아닐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후캐근사에요 솔직하게 얘기를 할까요? 후캐근사 작년에 나올 줄 알았어요 했어요 저희 왜? 보통 6년이나 7년 패턴으로 나오거든요 5, 6년 정도 5년에서 7년 정도 패턴으로 그래서 나올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삼각형 작년에 삼각형 나왔었죠? 네 그 다음에 사이클로프타 다이앤에 해당해서 했었는데 삼각형이 이번에 나온다면 사이클로프타 다이앤이 나오겠죠 그런데 나오기가 좀 힘들죠 보통은 5년 최소한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바로 또 내기에는 좀 그렇죠 왜? 그거 말고 내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물류학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까?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을 그걸 통해서 파생적인 게 다양하니까 알고 있는 건 중요하겠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맨 마지막에 예를 들어 진짜 일주일 남았어 후캐를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 같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잠시 미뤄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비중이 떨어지겠죠 매년 나오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리고 소재가 딱 사이클로프타 다이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내기가 조금 어렵죠 그런 부분에 해당해서 그거 말고 다른 게 낼 것도 훨씬 더 많은데 그럼 뭐 낼까 저 같으면 이 사람은 비조화 진동자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물류학 출제 의원들이 2년 연속으로 비조화 진동자가 나왔거든요 한 번은 분자 분과학에서 한 번 나왔고요 21학년도 22학년도에서는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에 해당해서 걔네들에 해당하는 기대치를 가중평균적으로 얻어내는 거 선형결합을 우리 수업시간에 많이 했던 겁니다 맞죠?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 그러면 비조화 진동자에 해당해서 관심이 많네요 그럼 당연히 진동 스펙트럼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비조화성이 위한 원심일그러짐 당연히 결합차 방법이겠죠 그거에 대한 스펙트럼의 분석이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맞죠? 특히나 IR 파트를 통해서 라만은 여러분 수준에 보는 교재에서는 라만에 대한 결합차 방법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제 교재에는 문제프리반에 해당해서는 그게 들어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알겠죠? 여러분 교재에 없는 시험 문제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있는 수준에 해당해서 나올 테니까 결합차 방법도 나온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한 번 나올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올해 좋은 점수를 맞아서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굳이 다른 사람한테 순범 밀려가지고 내년에 내후년에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토익 공부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요즘에 토익 할 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90년대 말에 자주 나오는데 요즘에는 안 나오는 거 요즘에 안 쓰니까 그런 언어적인 표현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내겠어요? 안 내요 이것도 시대 흐름이 있다는 거죠 출제진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확정이 돼 있잖아요 이거 낸 분이 올해 무조건 들어간단 말이죠 팀으로 그러면 색깔의 변화가 없다고 다시 한 번 분석해 봐요 알겠죠? 문항의 차이도 없어요 영역이 두 문제 빼놓고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인접 지식만 보더라도 대충 어느 영역에서 시험 문제 나올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일종의 요령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시험이긴 하겠지만 다 비슷하잖아요 다 화학과 나왔고 또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한 가닥 다 했던 사람들 아니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험을 좀 잘 보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는 게 한계일 수밖에 없어요 1차를 잘 봐야 2차가 편별료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야 면접관 뺨대기를 때리기 전까지는 뭐 그렇죠? 점수의 큰 차이가 일어나기가 힘들다고요 그 정도로도 여러분들의 실력이 워낙 좋고 뛰어나기 때문에 1차로 붙을 정도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연도별 기출 분석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조금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내년이에요 내년은 진짜 새로운 출제진이잖아요 어떻게 시험에 있어서 출제 방식이 될지 지금 이 두 파트가 난리에 왜 12점밖에 안 내서 진짜 우리도 비중을 높여서 좋은 문제 내고 싶은데 국한되어 있으니까 나올 영역만 낼 수밖에 없어요 맞죠? 분석만 하더라도 아니 산염기, 침전, EDT, 전기화학 정도는 한 문제씩은 내도록 해야지 이 2점만이라도 줘라 그럼 여기 2.16 그럼 여기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 2점 이러면 예전으로 가요 그래서 그럼 여기도 1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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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점에 해당하고 있는 흐름 이런 식으로 가는데 물류학이 안 물러서죠? 그래서 이 문제를 또 뺏어갔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여기가 12점, 여기가 16점 바뀌는 그래서 6위가 오히려 문제에 문항수가 적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위와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이 워낙 파워가 세서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 그러니까 할 수 없죠 20학년이 이대로 갈 상황이 거의 자명합니다 더군다나 교과교육론이 이렇게 배치가 완벽하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빼박이에요 빼박 올해 한번 문제 나왔을 때 한번 느껴보세요 와 안병철 수업을 듣기를 잘했구나 인터넷, 와 유튜브를 한번 본 그 순간에 내 인생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해드린 이유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었지만 저도 영어 공부를 갖다가 하는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플 준비를 갖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토플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새벽반을 갔어요 그래서 아침 6시 반을 갔다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운이 좋게도 그 교수님이 저는 뭘 알고 간 건 아니지만 아시아권계에 해당해서 토플을 출제했던 출제위원이셨어요 그런데 그 해 학교를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갔다가 그만두시고 우리나라의 A-SAL의 모 대학을 갔다가 Y대회에 갔다가 정교수로 해가지고 들어오시면서 여름박이었어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 도움으로 친구 도와줘야 되겠다고 해서 딱 2개월 수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아니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하냐 그러니까 토플 시험을 못 보지 토플 시험을 보는 의도가 있다 그냥 출제진을 파악을 하면 그 출제의 방향을 파악을 하면 이렇게 하면 좋은 점수 받고 미국 가서 열심히 해서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그러니까 시험은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에 좋은 점수 받고 맞죠? 원래 자기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인생을 진짜 경제적으로 맞죠?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하면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편법을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시험 분들이 유출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저도 마찬가지 토플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편법이 아니구나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이건 하나의 과정이 뿐인데 이 과정에 대해서 내가 너무 허황된 실제와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 지금 여러분 화학 이걸 가지고 무슨 학교에 가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빠른 시간 안에 임용고시 화학 합격을 하셔서 화학교사가 되시길 원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런 부분에 해당해서 제가 코멘트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인생 바뀌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될 겁니다 저는 확실해요 알겠죠? 이제 이 말씀 드리면서 이제 14학년도부터 저희가 연도별에 해당하는 기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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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